고오리 뉴트리 남냄에서 애견 영양제를 협찬해 주셨어요 뭔데 뭔데 야호 이건 뭐지 맛있는 수내 아빠 이거 먹는 거야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이건 슬개골 및 종합건강에 도움을 준대 패스업 인증을 받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의 식품 원료야 빨리 먹어보고 싶다 이건 피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대 치즈 비프 분말 가수분의 닭고기가 영양성분을 감싸고 있어 자체 제조 공법으로 기호성과 흡수성을 높였어 치즈? 그거 내 최애 간식인데 눈눈물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야 그레인프리로 알러지는 줄였대 오 너무 좋네 포장도 너무 귀여워서 간식같아 왜 이래 미호도 발사탕이 심하잖아 귀도 자주 긁고 이게 다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대 나는 그냥 빨리 먹고 싶다 오픈해보자 이건 나의 식욕을 자극하는 스멜인데 제형을 한번 봐볼까 초콜릿색이네 초콜릿색이네 반달 모양이야 음 맛있느냐 빨리 줘봐 맛있겠어 한번 쪼개볼게 너무 부드럽고 말랑하다 반려견에게 유해한 성분이 하나도 없어 이제 한번 먹어볼까 오 드디어 내 먹방 차례다 영양제를 간식처럼 잘 먹네 하나만 더 먹어봐 치즈 간식 와우 이게 영양제였어 치즈 간식 아니었어 이제 그만 영양제야 아 어디갔지 하나만 더 주세요 안녕 영양제 먹고 나니 신나게 놀 수 있겠어 어 어 친구 나랑 한번 놀아볼까 영양제를 급여 후 달라진 점은 눈물 흘리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발사탕도 조금은 줄었고요 평소 관절이 안좋은 미호가 산책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미호에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아 영양제 먹고 더 재밌게 놀자 안녕 밤에 또 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